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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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2단어 영어한 뿌리뿌리 뿌리뿌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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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시작했다가 뿌리로 마무리되는 아주 이런 기막힌 상황이죠. 한글과 영어는 이렇게 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파헤치고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는 서스펜서 스릴러 미스테리 스터딩 0단어 뿌리적기 프로젝트 코너 함께하는 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먼저 이분 T183cm 저랑 키는 똑같고요. 몸무게 75kg 맞는지요? 훈훈한 실루엣 낮고 안정된 믿음직한 보이스 Listen carefully 할 때 아시죠? 그리고 한없이 가볍고 철쌍 맞는 페이스 뾰라란더 김성원 Listen carefully Good morning guys 안녕하세요 김성원이에요 한국어 버전은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요새 개코 멘봉스쿨에서 어떻게 보면 중저음과 고음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 그랜마더 큐 본인 소개 한글로 안녕하세요 정작 본인 목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김성원씨 그리고 수정할 게 있어요 수정 뭘 할까요? 프로필 상에는 183cm에 75kg인데요 지금은 182cm에 84cm예요 아 키 1cm 줄었고요 몸무게 9kg 늘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이제 우리한테 수정해달라고 하지 말고 포털 사이트에 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아들여지죠?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두 분 소개하죠 펌펌투데이가 붐업을 위해 꼭 안고 가야 하는 아이돌 Born to Beat 비투비의 두 멤버인데요 혼신한 키에 길게 잘 빠진 목 진짜 목이 잘 빠졌어요 쌍꺼풀 없는 저 큰 눈과 매끈한 피부 찰랑찰랑 그러는 저 머릿결 외모로는 흠잡을 게 없다고 본인도 인정한 남자입니다 뿐일 통역과 이콘의 중심을 센터널 맡고 있는 유케리 육성재 안녕하세요 비투비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육성재입니다 아 얼굴을 맡고 있다고요? 네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맡고 있고 지금 가로막고 새로막고 방송 끝나고 한 대 맡은 거 어떠세요? 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분 또 소개를 해야 되죠 외국물 먹은 남자답게 세련미를 타고난 남자입니다 오예 약간 탄탄한 근육에 해맑은 미소를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멋있는 척하면서 무표정하게 있으면 차가운 얼음남 차도남 차도남 비투비의 유일한 헤파 프롬 시카고 시카고니언 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조각 푸니엘입니다 무슨 조각이에요? 무슨 조각? 그냥 조각이요 조각같은 외모 뭐 이런 조각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그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가 한 조각 슬라이스의 치즈케이크 멤버가 7명이죠? 네 아 여덟 개면 딱 그죠 한 조각 나누기 딱 좋은데 조각을 맡고 있다고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조각을 맡고 있고 아까 우리 육성재는 얼굴을 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칭인 것 같아요 자칭 데뷔 때부터 저희 멤버 중에 세 명이나 자기가 얼굴을 맡고 있다고 세 명이나? 누구고 있죠? 성재군? 래퍼 이룬이 형이랑 민혁이 형이 서로 얼굴을 맡고 있다고 지금 근데 민혁 씨 얼굴을 우리 김성훈 씨는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민혁 씨가 더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성재군 반응은? 아니 뭐 그냥 그냥 그래요 아 그냥 그래요? 좀 다르게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 민혁 씨가 또 생긴 포인트는 또 이렇게 좀 약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죠? 네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육성재군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7분 중에 2분밖에 못 봤죠? 2분라고 육성재군 밖에 못 봤죠? 진짜 근데 옆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개그맨 중에서 우리 성훈 씨는 진짜 1대 1은 편을 쓸 수밖에 없군요 개그맨 치고 잘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좋아요 네 좋은데요? 그 잘생기면은 못 웃긴다는 얘기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잘생기면은 이제 아우 쟤 별로 안 웃길 것 같아 그걸 먹고 들어가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김대희 씨랑 저랑 동기인데 네 시작 때 김대희 씨 보고 다 잘생겼다 그러고 맞아요 다 못생겼다 그랬는데 아 진짜 그때는 근데 김대희 씨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아 저는 처음에 그게 야 잘생겼다 친구가 좀 좋은 거 아니야? 했더니 김대희 씨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더 좋지 저보고 맞아요 맞아요 제 마음도 모르고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또 몰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네 네 아휴 아무튼 얼굴로 저는 먹고 들어가는 개그맨 김영철이고요 네 자 세 분 앞으로 온 문자 좀 소개할게요 6689님이 푸니엘 본명이 동근이더라고요 음 동근 동근 왠지 시골총각 생각나는 이름인데 본명이 좋아요 영어 이름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동근인데 무슨 동근이에요? 신동근 신동근 네 느낌이 신동근 뿐이에요 뭐가 진짜 더 좋아요? 편해요? 저요? 17년동안 푸니엘만 듣고 아 음 그럼 신동근 이러면요 빨리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지요? 익숙해야 신동근돼요 아 신동근도 익숙해요? 부모님하고 가족은 다 동근이라고 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다 푸니엘이라고 해요 아 그럼 여기서만큼은 신동근 씨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근 씨 근데 약간 슈퍼주니어 신동근 네 슈퍼주니어 신동근 근데 우리가 내일부터 아 다음주에 오실 때 세 분 다 자기가 불려졌으면 이름 정해오세요 왜냐면 내 생각엔 정치자분들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대체 이 코너는 몇 명이야 그럴 것 같아요 신동근 씨 하죠 푸니엘 씨 육혜리 씨 나오죠 육성재 씨 나오죠 페르난데 나오죠 김성원 씨 나오죠 네 여러분 여섯 분을 모시고 합니다 네 세 분 혈액형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7561님이 참고로 저는 O형 좋아해요 하셨어요 자 이분이 좋아하는 O형이 나올지를 자 그러면 페르난데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A형입니다 아 A형 자 우리 육성재 저도 완전 A형입니다 완전 A형입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네 그러면 더블 A 그냥 여기는 트리플? 네 트리플 A 저도 A형입니다 일단 A형 세 명이 있고요 마지막 우리 신동근 씨 네 저는 몰라요 이거 맞아요 서양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카고에서 태어나시고 하셨으니까 제 영어 선생님들 혈액형을 다 모르더라고요 혈액형을 아예 모르죠? 네 A, B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소문만 그럼 헌혈 같은 거 해본 적 없으시겠어요? 헌혈 모르니까 피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예전에 미드 중에 로스트에서 네 거기서 그 피를 못 구해가지고 해밀 때 김윤준 씨랑 같이 나왔던 남편분 있죠 네 그분이 거기서 막 A, B, O, R, A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양 사람들은 혈액형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걸었어? 아 그분 김윤준 씨 남편 경기 하나 들었습니다 자 김윤준 씨 남편 경기 어떻게 한다고요? 궁금해요 혈액형의 세분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 코너스에서 우리가 또 이제 입 좀 풀어 쪄 보죠 네 자 이 코너가 하루에 투 단어 영단 한뿌리 자 어떤 코너인지 베레난도가 살짝 짚어 주시죠 오케이 listen carefully twice 한글과 영어는 원래 다 한뿌리였다는 사실을 파헤치고 영단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고요 네 한글과 영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원리로 한뿌리가 됐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소개할게요 네 어려운가 봐요 한글이 많이 영어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다가 네 자 한글과 영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려졌는지 연관성을 잘 파헤쳤는지 비투비의 순수 영혼 유케리와 비투비 해외파 시카고니안 푸니엘이 객관적으로 관계성을 심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투단어 영단 한뿌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와야 되는데요 자 우리 비투비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리더형이 부른 유성은씨와 띄워하신 사랑병 듣겠습니다 아 서은광씨? 네 그리고 유성은씨가 함께 부른 사랑병 듣고 올게요 자 이번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만나는 에피타이저 같은 시간이죠 페르난도 어떤 코너입니까? I've got some brackling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네 에피타이저요 아 에피타이저 성대모사 잠깐 했습니다 네 I'm sorry 아 진짜? 아니 근데 무슨 에피타이저에요 이게? 누구 성대모사에 했어? 배트맨 라이즈 베인 푸니엘 형도 가능한데 어 푸니엘 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몸 푼다라고 해서 해주셨는데 너무 몸을 많이 풀어나가지고 자 푸니엘 정말 힘듭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들의 연습장입니까? 이렇게 갱기 막 하시기에요 저도 다음주 하나 짜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코너는 사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몸 푸는 시간이에요 에피타이저 같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페르난도가 그러면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오케이 T Tongue 혀로 말하고 Hand 쓰고 Ear 들으면서 공부하는 코너 속의 코너 Tongue Hand Ear Tongue and Ear 네 패턴이 있습니다 Tongue and Ear Tongue and Ear Tongue and Ear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가요 속에 숨은 영어의 깊은 뜻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죠 그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코너가 사실 여러분들 뭐 어 자리가 잡혔네 안 잡혔네 하시는데 저희들 느끼기에도 아이러니한 코너입니다 안 잡힌 것 같은데 다음주 되면 코너는 안 없어져 있습니다 코너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통한 노래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뮤직 큐 자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샤이니가 누님들을 마음을 흔들어놨던 누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흔들어놨던 곡인데 잘 들으면 이 가사가 지금 영어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그럼 속듯 뭘지 페르난도가 밝혀주신다면요 네 바로 이 노래는 알고 보면은요 누나 짜증송입니다 누나 짜증송이었다는 사실 왜 그런지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큐 자 누나를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누나 짜증송이라고요 그렇죠 왜요 해석 들어갈게요 네 누난 그냥 누나고요 누나 누나무 is no more 누나 노 모어 예뻐 예빙 예빙 예빙은 시끄럽게 짓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누난 노무 예빙 예빙은 how do you spell it? Y-A-P-P-I-N-G 자 누나는 너무 예뻐가 아니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나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마 누난 노무 예빙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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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 이런 뜻이군요 누나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마 미치겠어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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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일단 유캐리 부니엘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셋 넷 누나 너무 예빙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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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다같이 한번 다 따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르난도 지휘 아래 우리 세명이서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음악과 함께 불러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난 너무 예빙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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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나를 시끄럽게 떠드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를 향해서 짜증을 부리는 짜증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나 너무 예뻐가 아닙니다 누나 노 몰 예빙 누나 노 몰 예빙 예빙이 아까 제가 들어가면서도 살짝 물어봤는데 부니엘 이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노 몰 예빙 네네 뭐 학교에서요 그 수업 시간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떠들 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써요 어떻게 쓴다고요? 에이 가이즈 노몰 예빙 페이 아텐션 페이 아텐션 집중하라고 노몰 예빙 아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코너 일단 정말 통한 것 같습니다 그죠? 뜻이 일단 오늘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좋네요 이렇게 회화체에서 노몰 예빙 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거 여러분 이렇게 가요가 영어로 들린다는 분들은요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보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2부에 다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알똥달똥 영어는 헷갈리지만 어저께 생각하지 말아요 디제이 영철에 뻔뻔투데이 전 세계 만국 공용어 잉글리시의 뿌리가 한글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파헤치 다시는 리얼 브라이어티 미스테리 스터링 영단어 뿌리 찾기 프로젝트 하루에 2단어 영단 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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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르난도 우리 김성훈 그리고 펌펀히 키우는 글로벌 아이돌 비투비의 유케리 육성제 시카고니안 우리 뿐일 신동근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신동근씨 육성제씨 김성훈씨와 함께 한뿌리를 갖고 있는 첫번째 연상단어 만나봐야 될텐데요 베레난도가 소개해 주시죠 Of course 바로 athlete athlete That's right A-T-H L-E-T-E athlete which is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가 athlete 그렇죠 자 요즘 사실 뭐 런던올림픽이 폐막식을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athlete 운동선수 자 이게 과연 영어와 한글뜻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한뿌리인지 꽁트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네 어허 얘들아 워쌉 안녕 썽재 뿐니엘 매주 보는데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반갑다 너희들 한주간 별일 없었지 형 한주간 별일 있었어요 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됐어요 종목은 수영이에요 수영 보실래요 어때요 형 저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됐어요 제 제목은 역도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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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까요 얘들아 사실 나도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 종목은 권투야 정말 이렇게 우리 셋 다 운동선수로 국가대표가 다 되고 우리 다같이 다짐해보자 나 김성원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운동하리 운동하느라 무진장 에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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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한민국 역도 선수로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운동 운동하면서 에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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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 운동하면서 에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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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as 의미가 통식입니다 그렇죠 아 당황 정말 통하는 단어예요 선수들 운동하려면 정말 애쓰니 에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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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운동하면서 애쓰는 사람 누구겠어요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로서 그 역할도 정말 애쓰니 애쓰셨지만 정말 꽁투 하는 연기자로서 정말 애쓰더군요 이거 뭐 사전에 만나서 연습하고 오거나 그런건 아니시죠 네 공투는 이제 라이브로 해야 재미있어요 진짜 라이브라는 티가 너무 났어요 와 연기도 너무 진짜 에스리 에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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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일단 듣고 계시는 분들도 벌써 운동선수 상상하면서 에스리 에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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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더 따라하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성재군부터 운동하면서 에스릿 출발해볼까요 네 운동하면서 에스리 에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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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이게 대본 대본에는 한 4단계 정도로 해놨는데 본인이 그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 하나를 살짝 더 넣으면서 1단계보다 5단계까지 티가 안나게 자연스럽게 가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뿌니엘은 과연 1단계보다 5단계까지 티가 안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지 자 우리 뿌니엘도 한번 볼까요 운동하면서 에스리 운동하면서 에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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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맨투리 에스릿 에스 great athlete. 태환파크 is a great athlete.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우리 athlete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느라 애쓰는 사람 운동선수가 운동하면서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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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lete 그래서 운동선수는 athlete 자, 과연 아이돌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떨지 두 분은 즐겨하면서 따라해 주셨는데 먼저 순수용원 육성재 유캐리의 점수는요? 점수는 뻔할거에요. 아, 이번에 좋았습니다. 본인도 연기를 잘하셨구요. 네스왈! 성재 유 군이 다섯개 나왔습니다. 이게 뜻대로 좋았지만 앞으로 남아있을 경기들을 경기들 대박 기원하면서 제가 우리의 꽁트랑 우리의 노력은 상관없이 에쓰리는 상관없이 런던올림픽을 겨냥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운동선수분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어쨌든 우리가 그럼 잘 짜왔네요. 그렇죠. 네, 런던올림픽 잘 맞춰가지고 네. 이게 사실 10월달이나 아무 전국체선도 없을때 있으면 이것도 안먹힐 뻔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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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요새 이슈되는 걸로 많이 갖고 올게요. 아, 네. 이슈되는 거 위주로 갖고 오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우리 시카고니언 우리 신동근씨 분엘씨의 점수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운동했었는데요. 네. 네, 되게 애쓰 애썼다고요? 네, 애썰어서 애썰어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으셨죠? 제가 되게 웃는게 애썰어서 애쓴게 티가 났어요. 어떤 운동 하셨어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체조 조금 했었구요. 그리고 사격도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친구들끼리만 야, 이거 올림픽을 나갔으면 지금 뭐 메달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체조였으면 그 종목은요? 파머 홀스? 파머 홀스? 그거 갈색에 그 핸들 두 개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갈색에 핸들 두 개 있는 거 여기가지고 이렇게 삥삥도는 거예요. 삥삥도는 거예요. 우리는 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마 아, 예. 거기 잡고 이렇게 도는 거 안마라고 하는데 되게 못해서 네. 다리 걸리고 네. 아, 다리 걸리고 이렇게 하고 살 까지고 만들 것 같아요. 근육청 근육청 우리 꾸니엘 씨가 또 올림픽 선수로 나가면 인기 최고겠죠. 얼굴하고 느낌이 체조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진짜 놀랐는데 그 재방송을 봤는데요. 체조 선수들이 다 잘생겼어요. 맞아요. 잘생겼어요. 우리 양학선 선수도 잘생겼고 네. 김수면 선수도 다 잘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의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육성재 군이나 뿌니엘의 경험을 살짝 짚어줘야 돼요 에스리가 본인의 스포츠 연습에 떠올랐던 거예요 관련된 거를 만들어야지 딩동댕을 주는 것 같아요 에스리는 첫 번째 문안이 통과를 했고요 첫 번째 단어의 뿌리 잘 찾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단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Fall In Love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코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자 오늘의 상관 단어는 두 번째 영단을 드릴게요 페레난도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케이 바로 Practice 연습이죠 P-R-A-C-T-I-C-E 자, Practice 연습인데요 우리 여기 있는 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영어뿐만 아니라 연습 연습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벌써 지긋지긋하죠 개콘 연습 노래 연습 안무 연습 또 무슨 연습 있죠? 뭐 연기도 있고요 연습 너무 많죠 네 P-R-A-C-T-I-E 연습하면 는다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은 있지 않나요? Practice makes perfect 네, 그렇죠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을 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두 번째 단어가 practice, 연습이라고 하는데 한글 뜻이 영단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한뿌리인지 꽁트로 바로 만나볼까요? 얘들 안녕 정말 오랜만이다 성금 만나놓고 한 5분만인가? 어떻게 될지 되니? 형 전 요즘 하던 수영 선수 생활 그만 접고 가수 생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형 저도 역두 선수 생활 접고 성재랑 같은 그룹으로 열심히 컴백 준비 중이에요 그래? 어우 다들 열심히구나 사실 나도 가수 생활하려고 준비 중이야 오늘도 연습하다 왔지롱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하다 왔냐면 춤 연습하다가 팔을 뿌려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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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저도 해요 너무 열심히 안무 연습을 하다가 그만 다리에 뿌려뜨렸어 뿌려뜨렸어 너도 뿌려뜨렸어 어머 뿌려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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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렉티스 어떡해 어? 저도 해요 저도 열심히 노래하다가 성대 성대 뼈를 뿌려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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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뿌려티스 프렉티스 아, 얘들 어떻게 됐다고? 뭐? 셋 다 뿌려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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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렉티스 프렉티스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연기를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서야 세분을 다시 인정하게 된 게 세분이 연기할 때 되게 비웃었거든요 네 초렇게도 연기를 못할까 네 근데 막상 제가 이걸 받아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아, 진짜 그걸 어떻게 극속에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려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했어야 돼요 네 중간에 그걸 받아서 하니까 뭐 어색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세분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시작부터 마지막 4, 5, 6단계를 표현하는 게 진짜 자연스러웠는데 어, 일단 성우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이돌들이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팔에 그리고 다리에 성대까지 연습하다가 부러뜨렸다 그래서 뼈를 부러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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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죠?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네 부러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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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본인도 어떻게 어색한지 프렉 프렉 이게 해요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육성재 군과 우리 그 뿐예 군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일단 뼈가 부러졌으니까 사람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점점 줄어요 어? 부러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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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럼 좋은데 일단 육성재 뿐예를 한번 따라해봐야 되는데 육성재 군은 사실 저는 사실 육성재 씨는 걱정이 안 돼요 워낙 진짜 김성우 씨 죄송한데요 네 본인 거나 잘하셔야 돼요 육성재 씨는 이거 진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코너에 육성재 씨가 없으면 이 코너가 저도 놀랬어요 이상해져요 육성재 씨가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한지 보여드릴 겁니다 연습하다가 뼈를 부러뜨린 그 상황을 보여주시죠 네 연습하다가 뼈를 뿌려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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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렛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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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렉티스 프렉티스 네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아주 클린 깔끔하고요 자 이제 뿌니엘 뿌니엘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기대가 되죠 마지막으로 프렉티스라는 발음 영어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이티브로 네 연습하다가 뼈를 뿌려뜨렸어 뿌렛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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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렉티스 제가 못하겠어요 무슨 단어예요 제가 중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잘 못해서 그런지 S 한 개 더 넣은 것 같은데 S를 한 개 더 넣은 것 같은데 S를 한 개 더 넣었죠 아니 제가 이거 지금 떨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제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용 표현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 봐야죠 우리 뿌렛디스 오케이 listen carefully 너버 원 난 좀 더 연습할 거야 I will practice some more I will practice some more One more time I will practice some more I will practice some more Very good 너버 2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Very good 네 이거 두 번째 표현은 아까 우리 뿌렛디에 대해 한번 또 알려줬던 그렇죠 프렉티스 makes perfect 자 아무튼 여러분 연습하다가 뼈를 뿌려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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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트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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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티스 뿌려티스 프렉티스 프렉티스 과연 아이돌 두 사람의 의견은 어떨지 자 이제 점수 여러분 우리 받아봐야 됩니다 순수 영원 육성제 점수 기대되는데요 이 연습도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투비 멤버들 그렇죠 오늘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애슬리와 함께 네 우리 김성우 씨 말대로 혹시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육성제 씨 왜 5개 딩동댕동동을 주셨죠? 이 꽁트랑 짠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뿌려트렸어 해서 프렉티스로 가는 게 아무나 생각하지 못할 법한 꿈틀이 같아요 기가 막혔다 네 작가진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오늘 아까 애슬리도 그랬고요 상황을 운동하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네 이 프렉티스도 연습하다가 뼈를 뿌려트렸어 로 가니까 억지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영미권 미국에서 살다 온 우리 뿌리엘의 점수는요? 자 뿌리엘도 연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미안해요 혹시 뼈 뿌려뜨리려는 경험이 있을까요? 저 정도면 차라리 땡을 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땡이긴 하는데 띵띵 거의 땡이 가까운데 왜 분일은 띵덩 주신 거죠?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뼈 뿌려뜨렸어 하고 팩디스 그 넘어가는 게 너무 억지스러웠다 이 때까지 솔직히 안 억지스러운 게 있었나요? 아니 근데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아 너무 억지스러웠다 아 정말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 자 오늘 우리 한 뿌리 두 번째 단어 영단어 뿌리까지 찾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배운 두 단어 무한 반복하면서 절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한 영단어 한 뿌리 코너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유키리부터 큐 네 영어와 한글의 연관성 한 뿌리를 찾았다 하는 분들 영어와 뜻이 어떻게 통하는지 짧은 설명과 함께 제보해 주시고요 코너 속의 코너 가요 속의 숨은 영어의 속 뜻을 알아보는 통행열 가요를 듣고 영어가 들린다 하는 분들도 제보해 주세요 네 자료 오셨네요 자 우리 뿌니엘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나 고릴라 또는 토요일 코너 영단 한 뿌리 게시판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비투비 유캐리 육성재 군 그리고 신동근 신동근시죠 뿌니엘 군 자 그리고 페르난도 김성훈씨 보내드리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주말들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남자들은요 1 2 3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이불 쫙 아픔을 한 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